이게 포즈가 만만치는 않겠.. 근데 생각보다 괜찮.. 얘네 스네일쉘이 워낙 길쭉길쭉하게 만든 데다가.. 네 아 대박 진짜 대박 미쳤다.. 네.. 오케이 오케이 이거 괜찮겠는데.. 생각보다 괜찮겠는데? 다리 걸치니까 다리만 걸쳐줘도.. 응.. 사이즈는 대충 맞는 것 같고.. 오케이 그냥 손은 대충 걸치고.. 원래는 이거 하고서 한 손으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.. 나 휘두르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.. 그건 너무 지금.. 그것까지 너무 귀찮고.. 잠깐만요.. 반대쪽 손 괜찮아요? 네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만 올리죠? 그 정도만 올리고.. 아 고개가 저거 해야 되는데..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.. 아.. 안되는 거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.. 아니 이게 얘네가.. 아.. 이거 얘.. 얘는.. 얘는 허리.. 원래.. 스네일쉘 표체가.. 여기가 가동이 되는데.. 얘는 안 돼요? 얘는.. 요거는 안 돼.. 어쩔 수 없죠 그러면.. 너무 아니다.. 아니.. ..